누구 생각이지? 아빠가 왔나 보구나 엄마는 이제부터 몸이 너무 안좋아서 계속 누워있는데 이제 에너지가 넘쳐서 엄마가 지금 감당이 안되고 있네요 한시간 넘게 누워있으면 배를 자꾸 때리고 오늘 비가 오려고 하는지 엄마가 그래서 몸이 안좋을까봐요 비오려고 하면 약간 조기압으로 바뀌어서 엄마가 많이 안좋아져요 어떻게든 엄마가 못놀아져서 엄마가 못놀아져서 엄마가 못놀아져서 난 앞놈이 iling을 못놀아 엄마가 너무 추운데 도연이는 땀이 삐찌빼찍 흐리고 있어서 에어컨 틀어야 하나 말아야나 나 지금 고민 중이야 엄마 아휴 고마워 날이 어제만큼 덥지는 않은데 근데 도연이는 더 온가봐요 못 놀아줘서 미안해 그랬나? 엄마가 못 놀아줘서 미안해 내려와! 내려와! 포야 어디라고 올라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마 막 fo 위 아아 아아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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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3시 이 시점에서는 드디어 씻습니다 아악 아니 이불 안 씻으려고 안 씻는게 아니라 진짜 애랑 같이 있으면 씻을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 못 씻어요 원래는 제가 진리직 일어나서 좀 씻는데 오늘은 7시 부터 일어나가지고 배고픈지도 모르겠어 너무 지쳤어요 막 울고 짜증 두리고 그래 일단 좀 씻고 나오겠습니다 이제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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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부터 토를 조금씩 하기 시작해서 피했을때 도톰을 왜 꺼내먹을거에요 저 오늘 먹은게 미숫가루 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른거 웃어서 못먹겠어요 다른거는 잘 타면 엄청 역하거든요 많은 경험을 좀 얻었지 함부로 먹으면 안되는거에요 도연아 배 깎아줄까? 뒤로 오세요 도연이 배 깎아줄까? 여기 앉아 배 깎아줄까? 쩝쩝쩝 부캐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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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쌤. 내 몸을 하나 천 원이죠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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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member The whole place that we used to remember The whole place that we used to remember I remember When we got the two sides of the place I remember All the things that we shared None of the problems we made Just you and I I remember All the life you we shared All the wishes we made Upon the roof that died I remember I remember that's in the rain And that's in the rain And that's in the rain And I remember I remember When my father thought you were For his hands Go ahead I remember All the things that we shared And the promise we made Just you and I I remember All the laughter we shared All the wishes we made Upon the roof that died I remember I remember That would be great I remember I remember aging Adding To us I could italry O 우리 둘이야? 입은 소리 해야 되나? 바로 다른데 눌렀어 누구야 오늘 밖에 오늘 밖에 비가 많이 왔어 나 이렇게 넣었고 왜 이렇게 목소리 맞지? 쉬는 거짓말 안 냐 여기 빠지는 소리야 귀엽습니다 귀엽다 그거는 새 이게 도연이지? 기린이다 목이 긴 기린 목이 긴 기린 이게 무슨 소리지 답이 다 됐대 이게 도연이지 이게 베이비야 이 베이비가 지금 엄마 뱃속에 있어 도연이 동생 손 이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도연이 동생 아빠 무슨 소리지 엄마 아빠가 왔나 보구나 ㅋㅋㅋㅋ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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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이 아빠 노양 지금 누구야? 진짜 영화가 파티어 보니 부끄러워 이거 줄까? 보니 이거 줄까? 이거 씻어줄게 엄마가 줄게 이거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아빠도 줘 솔루베리 잘 사왔네 아빠가? 다 먹었어! 끝! 이제 없지? 그거 다 마저 먹어 끝! 잘 먹었습니다! 새우 먹으러 가려! 엄마는 새우 먹으러 갑시다! 벌써 나있어? 응! 엄마 이거 먹으러? 아이 죽게 죽게 입안에 있어 고양이 안 먹었어? ㅋㅋㅋㅋ 맛있어? 이거 안 튀어 먹으면 맛있네! 맛있게! 우리 또 줘? 입가! 훌륭하다 야! 훌륭한 간식걸 이씨 뿌리면 과일 뭐 몇 개 안 잡고 도연이 간식을 먹으면 좋겠지 자기 먹으라니까 뭐 먹으라니까? 아빠 잘 사왔어? 응! 가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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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보내줘야지 tipsаций 고맙습니다! or entry 감사합니다.